비행기가 비행기 비행기가 빽이 이거야 너 빨간 거 비켜야 돼 여기 여기가 딸방이야 너 지금 영식으로 빌린 돈 갚는 거잖아 태도가 뭐 있다 놀려졌으니까 우리 집은 가지마요 알았죠? 응 올라와 응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내가 인사하고 이 돈으로 직접 돌려줘 뭐야 너한테 찜찜하고 더러운 돈일 줄 몰라도 나한테는 피같은 돈이야 만원 벌려고 내가 매출이야를 몇 개나 꼬치에 끼우는 거야 달걀도 아니고 그 콧밥지 말고 끼우느라고 내 두 날이 다 빠진다고 그러니까 견곤한 마음으로 돌려줄 거야 아 현관문 열려있으니까 귀찮으세요 처리는 모르는 줄 알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